이 작은 철조걱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비행기,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그 중심에는 철이 있습니다. 철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성호. 국가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을 책임지는 성호가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적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봅니다. 첨단화된 기술과 인간중심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21세기. 초인류 기업 성호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버려진 고철조걱에 불과했던 철스크랩을 새로운 자원으로 변화시키며 지금의 성공신화를 이루켜낸 성호 기업. 지난 1994년 대호 철강을 모태로 20년간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철광석과 코커스 등을 이용해 고로에서 생산하던 철강제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철스크랩을 원료로 한 전기로 방식의 철강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철스크랩은 철강원료 중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성호기업 철스크랩 사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1800톤급 길로틴 시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및 국내 지점을 통하여 연간 100만 톤의 철스크랩 공급 능력을 갖춤으로써 관련 업계에서는 명실상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ERP SCM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011년 업계 최초 KS 인증 획득 2012년엔 수출 천만 불탑을 수상하는 등 철저한 품질 시스템과 고객 감동 경영으로 철스크랩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내김하고 있습니다. 성호는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다양한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성호기업은 철스크랩 가공은 물론 주조, 조선, 철강, 자동차 등에 쓰이는 스틸 쇼트볼과 그리트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국내외 판매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성호기업 쇼트볼 사업부는 2009년 5톤 보주파 용위로 2기를 설치하여 연간 4만 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내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체계를 바탕으로 타사 제품과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만큼의 우수한 품질로 고객과의 신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자본으로 생산된 성호기업의 쇼트볼은 지난 2010년 5월 첫 수출을 시작으로 월평균 1,200톤 이상을 일본 및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성호기업이 다져놓은 월평균 8만 톤 이상의 철스크랩 조달 능력에 힘입어 원가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쇼트볼 사업은 전국적인 쇼트볼 영업망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해온 성호 그룹 비약적 발전의 밑바탕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뚝심과 열정,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성호그룹의 주조사업을 담당하는 성호금속은 오랜 노하우와 우수한 주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천공장과 경주 2공장에서 자동차 부품과 유공압기기, 중장비 부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간 6만 8천 톤의 우수한 품질의 주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호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까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공 전문회사인 성호 전공은 자동화 로봇, 3차원 측정기를 비롯한 130여 대의 정밀 가공 및 측정기기를 바탕으로 월간 약 8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의 국제 규격인 ISO, TS 16949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품질 인증 시스템을 정착시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철강 유통사업부는 성호금속의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화학 플랜트와 발전 설비용 저장 탱크 유압 장비와 제철 설비까지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경영 가치와 최고의 기술력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성호 시장을 선도하는 앞선 기술과 고품질 제품으로 고객의 진정한 성공을 여는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사업까지 진출한 성호 그룹 2006년 성호 종합건설을 시작으로 그룹의 건설 사업부를 담당하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린 경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성호건설은 설립 이래 공장과 상가, 아파트 건설까지 단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종합건설 회사로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자리한 성호 이스트힐 리조트는 최상의 서비스로 품격 높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스트힐 리조트는 141개 규모의 택실과 연회장, 웨딩홀, 기업체 세미나실을 비롯해 각종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회장을 갖추어 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휴양지의 최고급 리조트와 제휴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호그룹은 철스크랩 사업을 전문을 하는 성호기업을 주축으로 스틸 토탈 솔루션을 이루어 간다는 열정 아래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쇼트볼, 플랜트, 주조,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철강제 유통, 건설, 리조트 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 분야로 진출하여 지속적인 그룹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성호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사업 영역의 대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철스크랩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국가 기관 산업의 모든 기초 소재를 이루는 성호만의 특별한 가치 철스크랩 업계 최고강자 성호 그룹이 끊임없는 도전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니다.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품질은 우리의 철학이며 혁신은 우리의 삶이고 인재는 우리의 희망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I love Recycle I love Recycle 성호 그룹 I love Re default I love Recycle I love Recycle Thank you